여기 둘째 딸 오 딸돌이 왔구나 네, 딸돌이 왔구나 뭐라카노 날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왔다 ining 당면을 아우라 получAh 여러분 전하시더라고요 고마워 디저트 사 faw 일시날 재어뒀는 중 즉regable 이모 건지는 거 요구야? 이모 건지고 싶은 거 사랑을 건지는 거 사랑은? 사랑을 건지는 거 그럴 거 먹는 거 바구니 바베 바구니 아저씨 어디 장사하셨죠? 아 이거 맨날 가면 그러잖아 털보 그 차 아이나? 맞아요 맞지요? 당연히 이건 왜 하잖아 2,000원일걸요? 4,000원일걸요 5,000원일걸요 그치요? 무시라 무시라 네, 무시라 무시라 네, 34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34으로 3,000원일걸요 3,000원일걸요 32에 6 38 38에 10 48 48에 2 50 52 52 52 52 8 60 600원리나? 네 이모, 우리 요거 유튜브 촬영이거든요 벌써 만 명 넘었어요 요요요 요거 홍보해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쵸? 아버지는? 아버지는 가셨지 몇 년 전에 정말 오잖아 그러게 진짜로? 아버지 수상하시는 갓전이 그러게요 아직 호박전이를 할 줄 아나? 호박전아 호박전? 네 이건 호박전이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라? 이건 호박 속판을 내는 거 이거 안으로 그냥 가져가는 감자칵 네? 호박씨 다녀야 돼야지 할머니를 왜 받으라고? 할머니가 박아야지 할머니가 박아야지 박씨가 박아야지 뇌이 너 애기 때 요기서 옥수수 얻어먹고 저기 내가 이곳에서 많이 놀다 갔어 마을마이 놀다 갔어 저기 내년에 학교 가요 지금 여기 물이 없어졌네 아 물이 있네 여기 다리 밑에서도 계속 놀았어 여기서 저 아저씨가 아버지 많이 닮았네 산지가 10년이 다 돼가요 아 아기도 큰데 줘봐요 아기 아기가 지금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 딸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 딸인 줄 알았다 저요? 보니까 그래 뭐 한 발 놀이를 할까 하니까 아기인 줄 알았잖아 뭐라카노 아빠 기분 좋겠네 아빠 아빠 아기가 뭐 딸고당 좋은 사람 누가 있어 뭐 우리 누나도 어째 처음에 다닐 때도 그 소리 들었어 우리 아빠 마누라는 줄 알았대 반대로 젊은 여자가 젊어도 같이 장사고 다니니까 나는 딸인데 아하하하하하 유튜브에 청춘만물 검색하면 나와 뭐요 청춘만물 검색하면 나와 내가 영상을 올리거든 인강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내가 만들듯이 예민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구독 눌러 빨리 구독 아하하하하 휴대폰 바로 꺼내시는데 빨리 구독 응 이것도 마인드 아니 아니죠 아니 진짜 유명하다니까 진짜 유명해요 네 이 아줌마 소금만 살아나 소금만 구독 눌러주면 국자 한 개 준다 맘에 따먹는 국자 나오죠 진짜 뭐 맨시티 맨시티를 왜 쓰고 있노 어 그게 청춘만무상 찍으면 돼 청춘만무상 찍으면 돼 청춘만무상 찍혀봐요 청춘만무상 자 그러면 저희 국자 선물 오오오 수심할 때마다 보면 됩니다 구독자, 구독자입니다 저기 위에 높은 거 봐 있어요 알았어요 그라마 어? 납득한 거 납득한 걸로 달라고 아 저거 요거 요거 세반도로 달라고 뭐 어디서 맛있게 식사만 해 네 식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오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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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으로 다니면서 다 찍고 놀아요 재밌겠다 이것도 아줌에도 이야기도 3일, 4일 편집하면 또 올라가 하하하하 할머니 무거우시겠다 여기 놓고 아 이 칼은 넓나요 칼은 어디 건지 한번 볼게요 정으로 만원짜리입니다 나는 왜? 오늘은 팔자주름이 얼마나 있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팔자주름이 얼마나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는 시원하다 진짜 줘 봐네 이거 라면국자 주워줘 여긴 달라네 며느리가 달라는데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건 안좋아 자 호박 간작걸른거 간작걸른거 네 호박걸른거 당첨 자 이모 이모 아 감사합니다 이모가 쓰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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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도마 들어간거 이마자 들어간지 이마자 받았겠지 어디? 바로 그랬지 아까 그 음료수 얻어먹었던지 어? 음료수 얻어먹었던 집에서 집에서 도마 한참에 한개 갖고 들어간거 바로 받았다 받았다 아아 그 순간 기억이 안나고 남는게 있나 왜이렇게 좋은데? 남아서 보고 장아살볼라고 하하하하 장아살라기 싫어가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쁘네 이쁘네 잘 쓸게요 팔님이 다른 팔님이잖아 그러게 뭐라고 무슨말이야 근데? 예쁘게 줘야지 던지면서 준다잖아 응 원래 내가 토프한 남자 아이가? 뭘 들고가 병상구 남자가 원래 토프한 맛이 있지 공주야 가자 공주야 가자 응 잠깐 저기 셋째 딸 여기 둘째 딸 딸 둘이 났구나 네 딸 둘이 났구나 딸 더 좋더라 딸이 더 좋지 첫째 딸이 더 이쁘지요 첫째 딸이 이뻐요? 둘째 딸이 이뻐요? 다 이쁘네 다 이뻐요 코맛 동그런데 코맛 동그런데 코맛 동그런데 코맛 동그런데 뭐하세요? 수아를 왜 타야되나 말아야되나 수아야 우리 개먹지 말고 자전거 타자 내이 어때? 개먹지 말고 자전거 타자 힘들어요? 재밌어요? 재밌어요? 힘들어요? 그리고 이제 이쁘니까